도심권, 가성비 좋고 생활 인프라 좋은 2층 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법원사거리와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요. 6m와 4m의 소방도로 코너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56평, 건축면적 32평, 연면적 58평으로 91년 준공입니다. 1층은 방 3개,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로 공실상태이구요. 2층은 방 3개,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로 1억 전세 임대중이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금액은 2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